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맘 같아선 여기도 이제 그 하나를 설치를 해놓을까 하다가 그냥 저기 던져놨어요 어 얘들은 우리의 수익을 올려주시는 분들 어 여기 진짜 경이롭게 팔립니다 미친듯이 팔려요 야 레스토랑이 2천원씩 벌려 어 통행요잼 아 야 여기도 유료할까 그냥 여기 여기도 유료화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빠지고 있단 말이야 야 유료화해 결정했다 여기 유료화 자 일단 여기 유료화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니까 사람이 안에서 갇혀 안에 갇힌단 말이야 어 유료화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나는 이런데 나는 절대 내가 만든 여기 안간다 어 유료화 유료화 작업 시작했구요 이제 여긴 유료화가 됐습니다 들어갈라면은 여기와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지금 방관객분들은 내가 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주면 내가 무료 텔포를 타드릴게요 자 VIP 지원으로 가세요 나올 때 선내야 됨 어 수동으로 내가 1회용 무료타 뭐 완복은 안돼요 어 1회용 무료 어 텔포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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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무료라니 유료화 여긴 평생 기억에 남을꺼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다가 또 그거 하나 만들어 볼까 우왕 와 500명 돌파했다고 최고 인기 동물원 은상을 수여했다 이야 멋있어 멋져 멋져 최고 인기 동물원이네 야 돈벌리는거 봐 끝내주지 않나 상어터널 여기 상어터널 이용을 안하네 사람들이 여기 여기 상어터널은 아주 갑사하게 1원으로 해줄게 빠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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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 빠앙 빠앙 빠약 어디다 뜰을게 더 수 꾹 해도 마HS 쟤 restoration 나 무료화 해줄게 나 큰 맘 먹었다 무료화 해줄게 와 사람 가는거 봐 둘다 장사가 엄청 잘되겠지 거의 식민지급인데 여기 아 나 집에 못가 뭔소리야 단지 여기 VIP존으로 갈 수 있게 될 뿐이야 열심히 옮겨야겠다 자 너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관광객 파밍해야겠다 관광객을 일일이 클릭해서 여기로 옮기잖아 나갈때 돈 내야돼 입구를 막아볼까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때는 아니란다 됐어 아 아 아 아 문 열고 나가네 문 열고 나가네 문 열고 나가네 문 열고 나가네 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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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장사 안되는데 뭐야 여기 이제 장사 될거야 공룡극장 이제 여기도 장사 될거야 상어 터널 여기도 어 여기는 어 하네 이용하네 이용하논 이용하논구만 좋아 완벽하다 좋아 완벽하다 아우지 오신분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출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추가결제 안하실거면은 여기서 그냥 음식이나 하나 사가 집에 가시면 되요 어 추가결제 하셔야 됩니다 관광객을 옮기자 관광객을 옮기자 관광객을 옮기자 이제 아들은 이제 우리의 월드에 영혼이 남아서 우리의 어 돈을 채워주는 아주 훌륭하신 양반들이 되지 어딜 도망갓? 어딜 도망갓? 집에 가고싶으면 돈내고 갓? 좋았어 집에 가고싶으면 돈내고 가세요 후 좋아 완벽하구만 어 돈 없어서 뭐 이용을 못하면 여기 달바해서 돈벌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우지입니다 동물은 식민지와 어 이게 주탈꾼인지 심으냐 아우지 탕강인지 모르겠어요 장르 파괴자 비해 좋았어 완벽해 좋았어 완벽해 돈벌어랜드 빠밤빰 야 여기 저기 개장하니까 여기 사람이 없네 아우지 라오 아우지 아우지 그 왠지 아우지 예 얘기하세요 로비 레스토랑 좀 더 깠다 돈이요 지금 26만원 벌었어요 빙수 판매돼 이제 여기 장사가 안되네 돈을 벌자 해산물 역시 뭐 야 우리 이득이 안난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여기 갇히면은 못나가요 여기 갇히면은 못나가요 여기 갇히면 못나갑니다 네 전부 유료 다했어요 나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다시 돈 안내고 못나가요 여기를 잠가버릴까 에버랜드 아 뭐해 유니콘은 죽었는지 모르겠어 대충 던져나 중요한건 유니콘이 아니야 542명 와 회전목마 개꿀 야 음식점 타이큰이 되었어 아 유니콘 따위 어 뭐냐 유료화하면 돈이 얼마나 걸리는데 유료화하면 돈이 잘 걸려요 아 오후 packets 여기도 이제 유료화 준비해야겠다 상어터널 하나 더 뚫어 그 상어터널을 하나 더 뚫어 상어터널을 하나 더 뚫어 상어터널을 하나 더 뚫어 야 최초로 이득이 나고있다 플러스로 벌리고있어 최초로 보여 돈벌리는거 이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드디어 돈이 벌리기 시작해 이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드디어 돈이 벌리기 시작해 . 피니아 비ِّ니아 . 이 różnych 여기 2천원 여기 천원 오케이 그럼 딱 여기 두개 합치면 3천원 되고 여기 안은 3천원 됐네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료구역으로 옮기면 돼 옮기면은 돈쓰러 노예가 됩니다 픽업 픽업 그래 주타이콘 누가 이렇게 돈 벌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느 정신나간 놈이 주타이콘을 이따구로 돈을 벌어요 야 사람 많다 사람이 많구만 어 테크로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게 바로 부분 무료와 주타이콘 엄청나게 벌리는구만 어 부분 무료와 해기득 어 고대 양성유라 어 뭐요 하나 딱 해갖고 여기에 이제 다시 다람들 좀 추가하면 되겠다 자 고대 양성유 갑니다 구황 신기한 세상 희망이 넘치는 어머냐 아름다운 멋진 어머냐 에버란드 아 좋아요 돈을 봅시다 자 한번씩 물갈이를 좀 해야겠다 잘 봐봐 내가 어떻게 물갈이를 하는지 보여줄게 잘 봐봐요 자 우리를 하나 만들어갖고 어 일단은 여기에 이제 사람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 어 길을 놔요 어 그 다음에 이걸 풀어 이걸 푼단 말이야 어 그럼 이 안에 사람들이 모이겠지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에 문을 잠그고 어 다음 여기를 여는거야 어 그러면 여긴 사람들은 다 일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딱히 단계 안당기네요 유료화방 어 어 사람들을 유료화 시켜버리겠습니다 어 사람들 좀 오이면은 어 집어넣을게요 아 그래 어 야 화장실을 여기 안에 넣어놔 야 애들 어차피 화장실 가야되잖아 화장실을 넣어버려 됐어 그럼 사람들이 미친듯이 이리로 갈거야 아 좋아 화장실을 보내 어 그러면 애들이 저거 화장실로 갈거야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기 있는 양반들을 탁 해가 어 케첩 해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돌아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때는 아니란다 와 사람이 이끌리는거 봐 끝내준다 아 아 또 참실한 생각이 났다 닫아 저기 안되나 아 저길 딱 막아버리면 대박인데 그러면 이 안에 우리로 되니깐 장암으로 사람이 다 들어갈거 아니야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할 수 있을거 같거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잠가버리면은 아 이래도 안되네 여기도 맞고 여기도 안되네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해야겠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해야겠다 오히려 사람이 빠지네 어 원래 계획대로 해야겠어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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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상황터널 이거 하나만 충분해 어차피 이 아들 이용안해 우리가 목표로 여기로 가서 이 유료화 구경으로 보내가 우리의 돈을 채우는거야 너희들은 생각이 없잖아 여기도 사람이 꽤나 모이네 여기도 음식점 지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거 같은데 야 거의 이 정도면 창조경제 아니냐 어 이 정도면 거의 창조경제 아니야? 우와 자 여기 이제 화장실하고 어 다시 이제 배고프신 분들이 좀 많다니까 어 쭉 만듭시다 화장실도 놓고 햄버거 가게도 놓고 팝콘도 놓고 그 다음 피자 판매대도 놓고 또 다시 한번 구경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배고픈 우리의 영혼들이 어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를 띕니다 앞에는 앉는 곳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 배고프면 사먹어라 너희들의 배를 불려줄 것이다 좋아 완벽해 아오지다 이 정도면은 아주 성공적인 성공적인 그게 아닌가 일로 다 나가셔야죠 우리 밖으로 다 나가셔야 됩니다 자 나가셔야 돼요 이 안에 머리가 살짝 풀거에요 어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 밖으로 빨리 안 나가면은 사자가 물어 뜯겨 죽일 겁니다 어 성공적인 개성공단 빨리 나가세요 사자한테 뭐 키고 싶지 않으면 네 수고하셨구요 다음 사자는 여읍 뭐만 해 놓고 있어야겠다 필요할지